손오천 약간 손오천 같아요 손오천 아니 나 김규태나 도현같다 해줘 손오천같다는 건 욕이니까 나한테 안 돼 와 눈머리침 죽어 쇼피야 내 자리에 원치킨 해가지고 한판 할래? 정신 안 차려? 우림차이 좆다래 그냥 아 미안해 아 힘조절 안하고 진지하게 할게 그럼 진짜로 뭐지 아 아 진짜로 오 사장의 무게가 없던 데 야 규태ikal 자라 어 아니 규태야 아니 진짜 아니 움직이면서 쟤는 야 규태보면 한 대 쳐맞고 시작해 내가 개죽 같아. 뭐야 이거. 소피아 무빙 어떤데? 아.. 주위번. 왜? 아 근데 일리티어만 그냥 알았어. 그냥 물어본 거야. 야 일리티어만 그냥 알아서 연막 쳐고 해? 형 내가 카운트 리콘 쳐줄게요. 카운트 리콘? 둘 잡았어. 셋 잡았어? 왜 잡았어? 나랑 규탄은 그냥 왕막이라 보면 돼! 그냥! 과정이 형 우리 기억나지. 우리 했던 거 B에서. B는 왕막이라 보면 돼. 과정이 형 게임을 잘 안다. 그냥. 안 이기는데? 발로한테 하세요. 물론 꼴등 이기나? 남은 게. 남은 게. 갈게 갈게. 얘네 P 형 맞았어? 언더 언더. 어딘지 몰라. 어딘지 몰라. 어딘지 몰라. 들어왔다. 거기 그쪽이야. 나이스. 나이스. 아니 근데 옴맨이 그냥 A 든든한데 지금 느낌이 형? 피망 다 맞았다. 되네. B 카운트 리콘? 카운트 리콘 찍어놨어. 드러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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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왔네. 드러블러. 셋 셋 셋. 셋 셋 셋. 길 쪽에. 백사 백사. 빨리 들어왔어. 왼쪽 밑에 로즈 밑에. 디디디디. 아 백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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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사. 아 자습방 뭐야. 퀴새다 겠다. 하하하하. 삐삐. 안다 없어 안다 없어. 메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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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인들이야. 나 나오나 봐. 약간 손우천 같애 형. 아니? 나 김규태나 도현같다 해 저거. 손우천같다는 건 로그니까. 나한테 안 돼. 제지. 스킬 다들 잘 쓰고 좋은데? 총을 진짜 잘 쏘더라 아까 보니까 총만 빼서 2등인 라운드야 선진해봐 장막 30 디도 조심하고 가자 가자 갈 준비하자 나 시티 나온 거 보는 중 사이에 들어가 볼래? 백서 가져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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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사이에 들어왔다 사이에 들어왔다 나이스 오 마이 갓 댄스 이거 파워 대본아 그거야! 나이스! 아 뒤에 나왔다 이 판 65 아쌰하 진짜 이겼어 여기에 킬조이 여기있다 클로버 있다 여기 빼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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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초리 뛰어라 몽초리 뛰어 따라오면 따라오면 가줄게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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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두방인 것 같은데? 비드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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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살짝 고민해도 바로 나갈거야 그냥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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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미드 나이스 잘하는데 도연이형 읽어버렸잖아 그냥 연막자 텐다 연막자 텐다 연막자 텐다 연막자 텐다 아 진짜 잘한다 깔끔하잖아요 와 눈물이 치는 죽어 피일이야 피일 120 아니 숙박이가 다리 아파 왜 가다가 앉아 갑자기 갑자기 전름발에 GF 내버렸는데 하하 B러운드 B러운드 총기 제한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규태 오빠는? 아니 근데 임파 형이 좀 약간 너무 못했어 내가 잡은게 아니라니까 이게.. 1티어가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게 임파업부가 잘 못했다 이 팀 그대로 가는데 숙비야 내 자리에 원치킨 해가지고 한판 할래? 예희 Preston 아니x2 램프 극쟤 정신 안 차려? 울임차이 x2 팀조준 안하고 진지하게 합격하면 이에요 크라비 교퇴가 잘하긴하네 교퇴도 잘한다 86가 뭐야 숙박이У? 으아이 으 으 근데 나 황범이를 상대해 줬는데 원래 그 어? 너무 빡선대 이거? 좀 섞어서 한 판 하고 가던가 한두 판 하고 가던가 이제 나 지금 채팅으로 썼는데 자 이제 멈치킨 님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석박 자꾸만 꿈만꾸자 비슷하지만 여자는 자꾸만 꿈만꾸자 입니다 자꾸만 꿈만꾸자 님이 저희 팀 도 시작하신거에요 먼치킨님? 예예 아니 밸런스를 아 예 먼치킨 3번 이겨봐야지 우리도 알지? 상범이 함 이겨보자 내가 힘을 조절하면 안 돼 상대가 먼치킨이잖아 아니 대본이가 어찌 야 이거 다겜 가라지 앞에 있어서 수피야 둘 다 있었는데 베이스래 베이스 같이 가 같이 가 할 거 같이 가 나이스 가속방 뭐야 얘 샷 긁었어 그냥 확인 3명 남았다 근데 용민이 여기 있다 롱하니어 슛이거든? 클리어하고 스모치고 야 슛이다 깜짝아 뭘 주나? 틀리는데 나이스 나이스 리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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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암피 잡았어 리암피 잡았다 리암플레이를 부탁 리암피 잡았어 공기itud sucking 리암피 잡았다 Riley 리암피 잡았다 자숙이 올라갈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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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올라갈래? 아 진짜 아 그때 또 베이팅한다 얘들아 nothing nothing there nice 아 또 베이팅한다 쇼티는 뭐냐 이거 쇼티 A 와볼래? A 와볼래? A 와봐 A CT 하나 있어 조심해 사이트 사이트 들어왔어 오맨 뒤받을게 나 뒤받을게 CT 하나 있다 CT 하나 들어와있다 뒤조심해 뒤조심해 보고있어 보고있어 조심하라고 어 오맨 CT 아 큰 처리야 둘 둘 둘 하나 더 백사 하나 더 백사 하나 더 스타이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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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굿 아 굿 재밌다 다 풀게 줬다 내 무대를 좀 깔아달라고 이런 나를 데리고 자꾸 오물대래 구태가 어 자꾸 몸대래 다섯 박 개 자라든데? 시 가자 시에 오면 조심해 나 여기서 찍어줄게 여기 너 궁 타서 찍어줄 거야 아 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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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가자 여기 뭐 있냐? 잘하고 있다 저런 이게 연막태로 들어간다 잘하고 있다 티오프 도 칼빵했어 칼빵했어 시 가자 시 시 백사인 있어 백사인 있어 백사인 있어 속다 왼쪽 하나다 왼쪽 왼쪽 워우 워우 와 국박이 왜케자래? 국박이 뭐야 너 이거 아니야 별거 걸렸다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야 오딘 A 80절 했어 다 오딘 A 아 미친놈 이게 무슨 일이야? 네? 에이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미친 오딘 충돌 와 수비팀 승리 미친놈 미친놈 타이밍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